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번정업체 굿모닝 총각들의 정지란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전산은 딜러들만 볼 수 있는 전산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보호하고 있는 저희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부로 시작할 것은 제네시스 G80 차량이죠 가성비 차량부터 좋은 차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장에 지금 보면은 1부 때랑 틀리게 2부 때는 더 많은 매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582대 정도 매물이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2부 한번 매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매물 볼게요 첫번째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 GDI 럭셔리 차량이죠 판매가격 2020만원입니다 2017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0만키로 성능기로 보겠습니다 네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이력 없구요 단순수리 교환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 미세누이도 하나도 없죠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차량 괜찮죠? 시드상태 깨끗합니다 일렬 괜찮죠? 네 핸드상태 깨끗합니다 네 크루저 컨트롤 있구요 네 핸드열선 양방향 통풍열선 시트 있고 오토홀도 있고 드라이브모드 있는 차량입니다 네 휠상태 아주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엔진상태 깨끗하죠? 네 뒷열 네 열선 시트 있구요 DIS 있는 차량입니다 네 워크인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있구요 차선이탈 방지 있구요 축구방 경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는 차량입니다 네 2000만원대 차량중 네 2020만원에 17년식 10만키로 차량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비흡연 차량이에요 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네 똑같은 차량이죠 2030만원 차량입니다 2017년식이구요 주행거리 8만키로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네 괜찮죠? 네 괜찮은 차량입니다 네 좋은 차량 성능이로 보겠습니다 성능이로 보 네 용도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이력 없구요 단순술이 있네요 프론트쪽에 네 프론트 요기 부분에 있습니다 미세누도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 타이어 휠상태 괜찮구요 엔진상태 훌륭합니다 네 괜찮죠? 일렬 괜찮구요 네 키 보입니다 스마트키 보이구요 네 두개 있죠 네 양방향 통보넷을 시트 있구요 네 핸들열선이 있구요 네 오토홀도 있고 네 코폴드 두개 있습니다 네 시트상태 양호합니다 트렁크 크구요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스마트 버튼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 뒤쪽에 DIS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두개 있구요 호방 카메라 있습니다 네 네비게이션 있구요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네 시트상태 아주 양호하고 훌륭합니다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판매가격 2030만원입니다 여기가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깐요 네 차량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네 판매가격 2040만원입니다 4륜고동의 럭셔리 모델이죠 2018년식이구요 주행거리 9만5천 키로 입니다 네 좋죠 네 네 외관으로 보면 아주 훌륭하고 괜찮은 차량이죠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력 없구요 단순 수리 하나도 없는 아주 훌륭하고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없죠 미세누이 없죠 시트상태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뒤에도 깨끗합니다 핸들 깨끗하고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네 일렬 괜찮죠 네 파이어상태 양호하구요 휠상태도 까진것 좀 있지만 괜찮습니다 엔진 깨끗하구요 뒷열 DIS 있구요 양방향 여선시트 워크인 있구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축구판 경보 맥주시트 있습니다 차선 이탈 전동 트렁크 있는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구요 네 양방향 열선 시트 뒤쪽에 있는 DIS 이 차량 메모리 시트 있구요 네 암열 양방향 통봉 열선 시트 있죠 네 이렇게 키도 있구요 옵션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 있구요 괜찮죠 2,040만원 네 차량이죠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2,050만원입니다 10만원씩 올라가네요 2017년식이구요 예 주행거리 16만키로 흰색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 네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죠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있습니다 렌트릭어 있구요 사고회력 없습니다 단순술이 있네요 프론트 라지에터 프론트보랑 라지에터 이쪽 부분이 있죠 하지만 미세누는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시트 상태 깨끗하죠 네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1열 깔끔하구요 네 핸들도 괜찮습니다 크루저 컨트롤 있구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구요 휠 상태 양호합니다 타이어도 양호하구요 엔진 훌륭하구요 각종 옵션들 볼 수 있습니다 디아이스 메모리 시트 썬루프까지 있는 차량 전동 트렁크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있는 아주 좋은 차량이죠 네 네비게이션 있구요 암열 디아이스 양방 통풍 열선 시트 다 있죠 이 차량 키 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2,500,000원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2,800,000원입니다 네 검정색 차량 네 겉으로 보면은 되게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이죠 깔끔한 차량입니다 네 좋은 차량이에요 네 2,800,000원이구요 20년식입니다 네 주행거리 10만키로 네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구요 사고 이력 없어요 단순 수리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네 좋죠 연식이 아주 20년식이에요 10만키로구요 좋죠 아주 좋습니다 엔진 깔끔하구요 1열 아주 괜찮습니다 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구요 오토홀도 있구요 드로프 모드 있습니다 네 좋죠 네 크로즈 컨트롤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휠 상태 까짐 있지만 괜찮구요 타이어 상태도 양호합니다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크로즈 컨트롤 있습니다 네 차선 있고 있죠 네 후방 카메라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뒷열 디아이스 네 열선 시트 있고 워크인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하고 괜찮은 차량입니다 트렁크 넓구요 네 판매가격 2080만원 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 2090만원 차량입니다 2017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0만키로 아주 좋죠 괜찮은 차량이에요 네 좋은 차량입니다 네 성능으로 보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 이력 없구요 단순 교환 있습니다 프론트 라지에터 이쪽 부분에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 돼요 하지만 미세누유가 두개 있으니 이런 차량은 네 구매하시면 안됩니다 다음 차량 넘어갈게요 이 차량도 2090만원입니다 판매가격 2090만원이구요 2018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1만키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네 G80 네 성능 기록보 보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 이력 없구요 네 단순 수리 없는 네 깨끗한 차량입니다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죠 네 좋아요 네 시트상태 네 양호합니다 네 뒷열 시트 양호 클로즈 컨트롤 있구요 핸들 아주 양호합니다 네 압열도 깔끔하죠 힐상태 아주 괜찮구요 타이어는 어 아쉽네요 네 엔진상태 양호하구요 네 각종 옵션들 보이죠 메모리시트 워크인 DIS 커튼도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는 차량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구요 네 각종 옵션들 다 있는 차량이죠 후속 버튼도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구요 네 압열도 옵션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스마트 버튼 있구요 네 괜찮죠 다음 차량 다음 차량 다음 차량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이 차량 볼까요 네 다른 차량 볼게요 이 차량 보겠습니다 자 판매가격 2,099,000원이구요 2017년식입니다 주행거리 9,1,000 기로 되어 있는 검정색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구요 사고력은 없습니다 단순 수리 있어요 프론트 핸더 이쪽 프론트 핸더 이쪽 부분에 네 단순 교환이 있네요 하지만 미세누 불량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죠 타이어 상태 아주 깨끗하고 휠 상태도 어 깨끗합니다 엔진도 깔끔하구요 압열도 깨끗합니다 압열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키 있습니다 시트 상태 네 양호합니다 트렁크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크루저 컨트롤 있구요 진열에 디아에이스 양방향 열선 시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네 스마트 버튼 내비게이션 있구요 크루저 컨트롤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하고 메모리 시트 있는 차량 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 마지막 차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차량 네 이 차량 볼까요 이 차량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판매가격 2,099,000원이구요 2017년식입니다 주행거리 9만키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괜찮죠 네 이 차량 괜찮은 것 같아요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구요 네 단순 수리 하나도 없는 어 깨끗한 차량이죠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시트 상태 괜찮고 뒷열도 괜찮습니다 암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죠 네 사용감 없습니다 크루저 컨트롤 있고요 암열 시트 상태 괜찮습니다 힐 상태 네 힐 상태 괜찮습니다 타이어도 양호 양호하네요 엔진 상태 괜찮구요 네 옵션 있죠 메모리 시트 있구요 워크인 있습니다 뒷열 DIS 네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구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네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있구요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차량입니다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있구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차량 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구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오토홀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있고 있는 차량 키 있구요 스마트 버튼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괜찮죠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보시다가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번호판과 함께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다 감사합니다.